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춤추어! 춤추어! 둥둥이 실로! 둥둥이! 삐지 말고 쥐어 둥둥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춤추어! 짠! 잘했어! 자 빨리 먹고 준비! 그 다음 동작 준비! 즐거웠어? 오! 잘했어! 다시 만나요! 즐거웠어! 바이바이! 바이바이! 바이바이 어떻게 해? 바이바이! 바이바이! 준비하기 동안 빨리 꼬꼬꼬 해! 꼬꼬꼬! 아 우리 또 지금 연예인 됐네! 춤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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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야! 잘한다! 하지마! 하지마! 고집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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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그 소리나! 준비 준비! 고집어! 고집어! 지 아빠 보고 춤 한번 춰줘!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? 자 이제 춤추기 준비! 아빠보고 아빠보고 노래로 틀어줄까 지우야? 응? 동요로 틀어줄까? 그대로 멈춰나러 틀어줄까? 알았어 지금 한번 보고 엄마가 음악 바꿔줄게 아빠보고 춤춰줘 아빠가 찍어준대 카메라로 모자 자 이거 먹으면 나올 것 같아 지우야 그대로 놀아 아, 손 내리고 아, 안 나오네? 아니, 엄마 그쳤어. 지윤, 춤 춰. 지윤, 앞. 한 번만 볼게. 안 된다. 영화 노래밖에. 엄마, 영화 볼게. 안 돼? 영화 노래를 낼 것 같아. 어떤 노래가 안 돼? 줄 걷게도 안 돼. 시즈가 고장 났어. 시즈가 고장 났나 봐. 아빠, 시즈가 갑자기 고장 났나 봐요. 그럼 어떻게 해줄까? 그렇게 해줘요. 알았어요. 하핫. 여보, 1번이야? 5번 같아. 5번. 5번이야?